오늘은 마취픽추를 갑니다. 마취픽추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싸게 가는 방법, 비싸게 가는 방법. 근데 저희가 가는 방법이 아마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일 거예요. 기차길을 트레킹을 해서 2시간 정도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아구아스 깔리앉기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죠? 대략 32불 정도. 보통 1박 1일 투어가 250불 정도. 한 일곱 여덟 배 정도 절약하는 건데 저와 마취픽추 원장대 함께 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준비됐나요? 네. 즐겁게 갑시다. 네. 이거 완전 완전 부서졌는데? 사실 도로가 굉장히 홈하네요. 도로가. 이 자연이 진짜 예뻐요. 이동하는 게 지루하지 않을 만큼. 대반이 났네. 진짜. 저는 언제 괜찮았나요? 대상자 你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살짝 참여하기 assignments. ADK에 비교해 tailor하는 거 lumps이 많음. people are going to be거리하는 거예요. 대상자들 네. 진짜 깜 dissertation 소모탐. 탁월한 신체의 긴 허리 키가 좀 크신 것 같아요 지금이 2시가 넘었네요 얼마나 됐지? 6시가 넘게 걸렸는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추픽지 원정대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더 주무세요 파이팅 지금이 코스코를 떠난 지 7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가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 히드로알렉티카라는 마을인데 여기서 길을 따라서 아구아스 깔리안떼라는 곳으로 갑니다 준비됐나요? 네! 코너 속의 코너 패디가 만난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한지 얼마나 되셨죠? 82 86일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인가요? 1년이요 1년? 왜죠? 하고 싶어서 여행이 하고 싶어서 경비는 어느정도 준비하셨나요? 2천 2천? 네 아마 스페인 스페인 거기서 술래길을 걸을거라 믿습니다 엄청 걸으시네요 진짜? 빛나라에게 여행이나? 아 뭐야 그럼 없어 과거 한마디 나 1등으로 도착할거야 두 명 중에 1등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이 길 맞아? 네 평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에이 이 길 평지만 나와 처음에 이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막 가면 안되는 길을 불법으로 사람도 없는데 위험한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대원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대원이 뒤처지네요 괜찮나? 네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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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끄러워 네 네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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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신가요? 네 말거리지마라 네 보통 페루에서 육구하고 파로노수가 있는데 그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여자가 하기 어땠나요? 그냥 그냥 할만한 정지? 둘 다? 응 블로그만큼 겁먹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할만하다 이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평온해 평온하세요? 가방이 되게 이쁘시다 그쵸? 지금 1월은 우기라서 땅이 조금 질어서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고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차량인들은 사실 청바지에 부츠도 신고 오시던데 진짜 저기 앞에 계신 분들 저분들이 더 대범한 것 같아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기차 소리가 나요 이쪽으로 오는 건가? 네 elk 날짜 온 것 같아 와... 온 것 같아 마을이 보입니다 아... 드디어 여기가 이제 baking 마구아스칼리안떼라는 마을이고 기차를 타고 와도 교통수단을 한번 바꿔서 마술교체를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배가 고프고 꽤 힘드네요 그죠? 오늘 에너지밥 하나 먹었다고 하나하나 3시간 걸리네요 3시간 여기 오늘 도착해서 해야 될 게 버스피를 사는 거예요 버스피를 사고 아침에 줄을 서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피를 타고 신고 밀노스 그만 아 신고 밀노스? 고마시아 고마시아 아침에 입술이 길다는 정도다 여권 집착 티켓 샀나요? 네 오늘 마취피스 원정대 초저가로 마취피스 수축하기 1일차가 끝났습니다 힘드신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6호보다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로?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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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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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버스 목표 티켓을 산 데서 다리를 건너왔는데 1월에는 기숙이라 그런지 방을 와서 워크인으로 구하는 게 더 훨씬 쌀 것 같아요 덧붙이고 갑니다 고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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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가 내로